오늘도 집사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슴도치 생사 확인입니다 생사가 확인되었으면 호감도 작업을 시작합니다 밥과 물을 넣어줍니다 배변패드를 갈아줍니다 호감도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고슴도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무시무시하죠? 호감도가 충분히 쌓였는지 확인해 봅니다 호감도 작업을 하기 위해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우리집 고슴노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밀어미죠 하지만 이 호감도는 먹을 때 뿐입니다 먹고 있을 때는 어떤 만짐도 허락해 줍니다 옆구리 살도 마음껏 만져봅니다 원래 옆구리가 훨씬 많이 잡혔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예전만큼 많이 안 잡혀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멀어지죠 우리집 고슴노치들이 더욱더라구요 우주가 junior 그런 물 온도 꼼짝이야 살을 뒤집고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